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채치 pt로 중국어도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아이는 방금 전에 같이 하자 그랬더니 오열을 해가지고 지금 저랑 아내랑만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얘기를 조금 진행을 해볼건데 사실 별 진행은 없어요 지금 3회차인데 어제 2회차에서 이제 좀 모르는 단어들 나왔는데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가족적인 일로 이것저것 바빠가지고 이런걸 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진행을 해보죠 我们现在可以说中文吗? 我不知道 혹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열심히 해보세요 아니면 제가 열심히 해보세요 나중에 물어봅시다 혹시 궁금해? 궁금해요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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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 표현은 뭐야? like expressions this is like common common Chinese expressions what I'm trying to say is please let me know common Chinese expressions how would you say that? common Chinese expressions 기본 대화 기본 대화 기본 대화 기본 대화 아, 오케이 랑 워 지다오 랑 워 지다오 뤼 찬데이화也可以 뤼 찬데이 뤼 찬데이화 뤼 찬데이화 뤼 찬데이화 뤼 찬데이화 기본 대화也可以 뤼 찬데이 뤼 찬데이 뤼 찬데이 리 뤼 찬데이 뤼 찬데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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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작동이 안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어를 늘려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먹어야 할 음식들이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이걸 가지고 안키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문장 편성이랑 이런 것들을 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아예 유치원 문제랑 안에 뭐야 면접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바빠서 이런 걸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습관이 끊기지 않게 하루하루 이어나가는 중이긴 한데 일단 지금 당장에 뭔가 눈에 보일 만한 진행은 없어요. 다만 이걸 쉬면은 거기서 끝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어나가기만 하는 것에 의의를 둡니다.